베이비씨가 돼야 돼. 오 잘하시는데? 오! 깨어봐 깨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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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드 아이즈 내에서 싹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. 어머! 오케이! 동아리! 동아리! 동아리 대학의! 대학의 꽃! 뭐죠? 동아리죠? 우리 동아리의 미친자들! 인창! 반갑니다!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곳은 어디죠? 오! 오! 댄스 댄스! 아 나는 안 나왔다. 우리 100명 딸이 아니야 근데? 우리가 소개하는 거야. 우리가 나 하는 거 아니에요? 취직하셨어요 언니? 오늘 2일 학번 컨셉으로 게임 2! 그러니까 미래야! 깊어가지고 해야 되니까! 우리는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디션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. 그러면 나 이거 하나만 해줘. 하나 둘 셋! 가시죠! 한 번 해봅시다. 지나가면서 저희가 동아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본인이 했던 동아리가 있나요? 없습니다. 없어요? 네. 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아 새벽이라서. 아 새벽이에요? 네. 아 우리 선물이에요? 우리 선물이에요? 우리 선물이에요? 우리 선물이에요? 선물이에요? 노래하는 동아리 일단은. 마치 한국? 오wedding에서는! 이거 보고 크리스틱을 수 있어요. 들어갔어요. 티셔츠 언니 누구야. 노래 열은 선배들한테 한 마디. 선배들한테... 제가 노래도 다 쓸어버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바이브! 안녕하세요, 바이브! 사실, 우리의 콘셉트에 대한 컨셉, 그는 우리의 KU 유니버시티에 관한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즐거운 댄스 클럽을 즐기고 싶어요? 오, 네, 저는 그의... 혹시 이름이 있나요? 수영 동아리 진짜? 진짜? 여러분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. 연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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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! 감사합니다! 고마워! 예이! 땡큐! 와이즈아이즈 영상 무슨 일이 있어? 파는데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고연선으로 추면 영상이야. 뭐야? 입에 굳이 2만 명이 아닌데 나만 모르는 영상이 있잖아. 어? 있지? 잘나가자. 근데 긴백스 많이 들어갔어요. 아이스네. 송영찬 씨 들어왔게요. 네!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고 준비하시고 2학번! 미래에서 왔습니다. 2학번은 새로 들어왔고 선생님들과 함께 무대 만들어보고 싶어서 엄청나게 됐습니다. 바로 준비하시고 고맙습니다. 테디님! 음악 주세요! 저희 저작권 때문에 노래는 따로 못 틀어드리고 불러주실 수 있나요? 아, 저희가요? 네.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? 방탄소년단에 아, 잠깐만. 준비해보라고 했잖아요.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사를 아는 사람이 잘하는 정도 없는 거예요. 댄스동아리라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넷. 엇! 고려대학교에 동아리가 엄청 많은데 댄스 동아리가 왜 와이드아이즈 지원을 하셨나요? 사실은 KUDT가 있잖아요.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. 강현주 지원자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 2개권을 새롭게 입학하게 된 강수지입니다. 러니암 원 더 월 러니암 원 더 월 러니암 원 더 월 뭐였지? 월 앤 월 앤 월 잠시네. 러니암 원 더 월 뭐였지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와이드아이즈 영상 중에서 제일 이상 깊었던 영상이 어떤가요? 298번을 기록한 뭐죠? 영무 오늘의 연잰대와 같이 한 아 아이씨 저희 와이드아이즈 활동이 2학생인데 다 참여 가능하세요? 아 네 그럼요. 저는 새내기라서 열심히 학점 관리하지 않고 동아리 관할 수 있습니다. 학점 관리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학점 관리를 하면서 출근을 동아리 할 수 있을까요? 아 맞다 맞다. 이 친구를 보면은 저희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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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늘 배울 노래는 블랙퀸즈에 프리티 제비즈 이라고 아! 세 번 들어보네 그냥 뚜두뚜두 아! 저도 군대 아니야 나이가 나이가 나아 처음에 이제 시작이 가마스 세우고 부르지 않아? 네 일주일이 들어가게 하고 어! 다 같이 해놨네 오! 이걸 빨리 하면은 하나, 넷, 다섯 아! 빠르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, 둘, 셋 숙이면서 몸을 좀 떨어뜨려야 돼. 다리, 무릎을 이렇게 닿으면... 목 나가는 건... 이제 다음을 나갈 건데 이렇게 한 건데 다음 나가면 돼요? 네! 와이드 아이순에 비결 이런 건가요, 혹시? 동작을 다 알고, 그다음에 간지를 잡아놔요. 간지. 면허 있으세요? 어, 저 있죠. 이렇게 돌려야 돼요. 후회자! 후회자! 손을 돌리면서 다리랑 고개를 같이 타! 손에 면허 있으세요? 어쩐지, 이렇게 안 되거든요. 근데 원래 이렇게 배울 때도 저희처럼 징징대는 선생님이 맞나요? 어, 없어요. 호랑이라는 초기 슈퍼인가요? 저 처음에 슈프림인 줄 알고 검색을 했는데 안 터고... 저희는 연세대와 제한선을 사용해서 보겠습니다. 연세대보다 더 좋았나요? 아, 댓글을 확인해보니... 저희는... 저희는 부위나 잘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. 자체부터 알려드리면, 처음에 이제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데, 돌아가서... 하체 아닌가요? 하체 자체부터... 하체부터 보고 있는데... 이건 다음 동작을 알려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! 콱! 천시한테! 네. 어렸을 때 태권도 배우는 게 좋으실 거잖아요? 어, 저는...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자님 그러면, 이런 애는 진짜 풋골있다. 약간 이런 거 있나요? 실력이 좋으면 당연히 너무 좋지만, 그게 아니라면 배우려는 해지랑, 얼마나 성실한지... 그것만 있으면, 다 알려줄 수 있는 시간과 열정이 다 됐기 때문에... 오아! 멋지다! 발을 뒤로 2번? 1까지 치면 됩니다. 2, 2, 3 다 여기까지 쉽죠? 2, 3 아니요, 아, 강요하려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보컬 멤버라서... 무슨 보컬모 있지 않을까? 보컬이 필요하지 않을까? 보컬이 필요할 수도 있어! 필요하긴 해요. 그것도 그렇게 하지. 지금? 키워바 키워바 아이고 웨이서 키워바 키워바 아이고 잘 닫아 오셨어요, 우리의 때. 감사합니다. 에피소드 이런 거 있어요? 싸운 적도 있어요? 그런 자수적인 에피소드예요? 썸네일용으로. 우리 진짜 안 싸웠지, 엄마? 보이봉아리에서 싸우거나 이런 거를 불러올게요. 기수생각 나이장? 아니, 거기에는 또 형이라고 보면 또 형이라고 해요. 저희는 구분을 그냥 기수로만 하고 실제로는 나이로 하는 거 같아. 짝사랑 짝사랑 이런 거 있을 거 같은데? 근데 진짜 단 한 명도 없지 않나? 몰라요. 이거 진짜 몰라. 이거 이렇게 하면 마피아게임처럼 해야 돼. 와이드아이즈 내에서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. 이거 방송에 안 돼버릴게요. 방송에 안 돼버릴게요. 방송에 안 돼버릴게요. 오, 오! 오, 오, 오! 아이스. 방금을 변했었다. 저는 당당하게 지원하지 않았습니다. 오, 오. 아이스 영상이 크긴 했어. 아 이 동안 고대가 무슨 동아리지? 와이드아이즈? 검색해보니까 어 이 언니 개 잘 좋네? 인스타도 타고 들어가서 보고, 마지막 한 사람은 딱 3초씩이면 돼. 한 사람 따른 사람 좋아. 1, 2, 3 5대 최고 와일드아이즈 어? 여러분 저희 아일드아이즈 5대 최고 아이돌 동아리 와일드아이즈 퀄리티 좋은 촬영과 아이돌이 되고 싶다면 지원하세요 아이돌이 되게 싶으면 지원하라 수사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어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이와 보채가 스스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망했잖아 그니까 안 산다고 했는데 우리 처음부터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시간이나 áz 정신화기 2, 2, 3 못 받아 1, 2, 3 4, 2, 1 6, 5, 4 6, 5, 4 한글자막 by 한효정